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조금 힘을 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항상 방송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좋은 방송 내용들이 노출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를 함께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를 99.9%를 찬성을 받아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조국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당연하게 자유국가에서 투표가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집행부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조금 이렇게 낮추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국 99.9% 찬성률로 조국혁신당 대표에 연임되다. 그렇게 나오고 단독 출마였습니다. 당대표로 단독 출마하면서 찬반 투표로 당대표를 뽑기로 했고 지난 3월 당대표로 추대된 이후에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지난 7월 3일 날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임을 받아서 두 번째 조국혁신당의 당대표가 됐다.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참 자신감이 있겠지만 99.9% 99.9%는 공상당 선거에도 나오기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은 100% 안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나오기 힘든 숫자죠. 이런 것을 이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냥 단순하게 조국혁신당의 99.9%를 취득해서 당대표의 신임이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쌍벽을 잃은 것이 또 더불어민 유당도 대단합니다. 제주에서 당대표 경선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91% 김두관 후보가 8% 그다음에 또 김지수 후보라는 분이 잘 모르는 분인데 1.29% 그래도 1.29% 받았으니까 다행이네요. 김두관 후보든 7.96%를 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100% 가져가지 않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와 관련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도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계속 이렇게 90% 찬성을 받고 99%를 찬성을 받아 가지고 당대표가 된다. 대선 후보가 된다. 이런 것이 거침없이 그냥 이루지 겠죠. 이제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최신 글입니다. 철없는 정치검사의 난동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종식될 가능성이 현장에 낮죠. 철없는 정치검사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관계없이 홍준표 시장의 바람은 무참하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원들의 정치의식 을 믿습니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정치의식이 높든 낮든 간에 당원들 의중하고 관계없이 선거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직접 안 봤 습니까. 일부 언론의 공작과 댓글부대의 여론조작으로 왜곡된 여론도 당원들이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당원들이 뭐 어떻게 잡을 겁니까 핸드폰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선거를 하는데 핸드폰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님 지켜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당선자는 뻔한 거고 당선자는 뻔한 거고 몇 퍼센트를 받느냐 그것도 오야 마음이니까 당원들 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치 역정 30년을 되는 국민의힘의 가장 이게 원로 정치인께서 이런 이야기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당대에서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을 저는 믿습니다. 당원들이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게 되면 국민들이 잘 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줬는데 하나도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언론의 공작 댓글부대 여론조작 어떤 것도 고친 게 없는 거죠. 전학이 선거를 하잖아요. 전학이 선거. 선거에 컴퓨터가 도입되면 전산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1이 여러분들 3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분명히 1이 여러분들 들어갔는데 입력은 1이 됐는데 인풋은 1인데 10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전산학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선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지 않습니까 선거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모바일 장비나 아니면 데스크탑이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는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데 입력에서 일을 하더라도 원하는 그런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 뜻에 따라서 1이 3으로 될 수도 있고 1이 5로 될 수도 있고 1이 10으로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통과한 숫자는 그냥 컴퓨터를 장악 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 결정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정되는 걸 내가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을 통과한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전형적인 그런 전산장비니까 전산 장비를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의해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그렇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조선민으로 조선민족으로 사는 동안에 종의의 멍해를 다 메고 살았는데 이번에 소위 의해민주주의 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 했으니까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승만 이라는 소위 건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투표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다시 또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은 언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노예입니까 그리고 공 박사님 가끔 방송에서 남조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분 나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주 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 내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남조선이라는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남조선 이라는 이야기를 쓰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화기를 투표를 하면 그 결과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국 혁신당은 99.9%로 당대표가 당선되고 더불음 유당은 제주에서 91%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승리했고 그다음에 뭐 보지 않아도 이런 뻔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모바일 투표가 총당원 83만 명 가운데 40% 정도 결정됐다고 하니까 모바일은 검증할 수 없는 방법 인 겁니다. 선거가 오디트 검증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없는 선거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들은 다 아무 뜻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치지 말아라. 그런데 알아서 다 종의의 멍해를 치고 다 아니니까 제가 혼자 힘으로 가끔 가다가 방송에다가 공 박사님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는 그냥 계몽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